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야당 전당대회에 밀린 필리버스터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가 전당대회에 밀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게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현재 70시간을 훌쩍 넘겨서 진행 중인데요. 방송사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24시간 7분 진행됐고요.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강제 종결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종결 동의서 제출 후에 24시간이 지나면 제작은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명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대한 강제 종결은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는 어제 저녁 7시부터 가능했는데, 이보다 6시간이 지나서야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6시간이나 넘겨서 새벽 1시에 종결시킨 거죠? 네, 이게 전당대회 일정 때문이었던 겁니다. 어제 울산을 거쳐서 부산과 경남 지역 각각 열린 합동연설회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끝났고요. 이 전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종결권 행사를 위해서 서울로 이동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제작 의원 5분의 3 이상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새벽 시간에 모여서 종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주말 동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지 않겠다, 이런 기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방송사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2명이 번갈아가면서 24시간 내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이 의장석에서 주호영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 거부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온당치 않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때문에 우원식 의장 등이 6시간이나 더 사회를 본 거네요. 주호영 부의장은 입장 변화가 없습니까? 네, 주호영 부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생 현안과 관련된 토론과 법안 처리를 하면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줄 것을 강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야당 전당대회에 밀린 필리버스터의 느낌표는 민생 법안도 이렇게 치열하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내세웠죠. 하지만 실제로 민생과는 관련 없는 방송사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야당, 또 이를 막기 위해서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여당 모두에게 동의할 국민들 많지 않을 겁니다. 기상캐스터